어어 우리 한 번에 가는 드라마 있을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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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가는데 현타오들아 오잉? 대단히 좋습니다 자 소품호차 김석진 갖고 오세요 오늘 나오고 하루도 아예 죄송합니다 감독님, 케이크 1을 안 넘어갔는데요? 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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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저희 카메라는 준비할 거예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진씨 진영! 리허설 합니까? 진씨 이리로 왔어요 빨리 가세요 갑시다 리허설 해봐요 누가 그렇게 봅니까? 진영! 형의 멘탈은 건강해요 파이팅 오케이 됐어요 다들 직업이... 다들 직업이 뭐였는지도 까먹었다 제가 직업이니까 자 칠씨 안 돼! 안 돼 색칠공공 하지만 죽어도 일어나진 않네 나 좀 발라줘 자 일로 와봐 내가 발라줄게 칠씬 1회 1 액션! 아 이런 거 누가 갖다 온 거야 진짜 고맙게 진짜 됐다! 아 이거 좋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에 어 근데 누구지? 이렇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씬 1회 2 칠씬 1회 2 아 이런 거 갖다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아 진짜 하하하하 누가 나타났을까 이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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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TV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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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거 갖다 놨대. 야 갖다 놨대. 아 다시 얘기해요.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요. 7 expect 옥션! 데이터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아 아 이런 거 갖다 넣지 말라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끝났습니다. 끝! 더블 액션 좋았어. 다음 시기로. 자, 누르겠습니다. 8에 1에 1. 20분. 제가 20분 말고 11분으로 해보겠습니다. 돌릴게요. 자, 쉬어. 살짝 갈게. 난 정국이가 짠해. 정국아, 너무 고맙다. 정국아, 고생이 많다. 와, 쩐다 이거. 우와, 잡는 게 다 있어요. 슬레이트 지금 안 친다고? 자, 카메라. 8에 1에 1. 액션. 이게 뭐야?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가자, 끝. 다음 씬 갈게요. 너무 들어가자마자. 여기 있는 거 알고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의견을 정하지 않습니다. 8에 1에 2. 액션. 컷. 컷. 오, 좋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컷. 오케이, 컷. 다음 컷. 다음 씬? 다음 씬 가십시다. 아, 야 이거 11분 맞혔는데 3분 만에 끝났다, 야. 더 대사가 없는 거예요? 네. 오, 끝. 마마. 아아. 자. 앵글. 감독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독님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딱 그걸 한 번 맞혀보십시오. 어디게요? 관심법이야? 저쪽. 스모거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들어오고요. 정답입니다. 이쪽이에요. 맞혔어, 맞히셨어, 맞히셨어, 맞히셨어. 감독님.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투샷 어디게요? 여기밖에 없죠. 정답입니다. 자, 가시죠. 감독님 각 정했어요? 네, 다 각 정했어요. 앵글 다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씬 몇이죠? 10일입니다. 남조 난 이웅기. 앤, 너 누구 있잖냐? 앤태 형. 앤태 형. 스타트. 여러분, 이제 초식에 돌아갑니다. 11회 1회 하나. 액션. 뭐지? 원래 부셔지는 거구나. 원래 부셔지는 거구만.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누워있는지. 아 깜짝이야. 아 어디가서 거기 쐈어요? 어제부터 mud기 머리가 진짜 짜다 이라는데. 이거 벗고 이리 violent. 컷! 오오오오. 내가 좀 괜찮았어.. 동백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태환이, 너가 친분 쪽에 앉을 때 왼 쪽 보고 앉으니까 이미 인식하고 왔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오케이. 마지막에 카메라 볼까? 다리를 올릴까요? 네, 마주쳤어요. 아, 연기 때 보면 안 돼? 이거 벗으셨으면 되겠는데, 이거? 아니, 가수는 카메라 잘 봐야지, 이거거든요. 아, 이거 드라마 찍을 거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상관에서 뜨면... 빨간불 드럼, 본능으로 보게 돼. 불 드럼, 불 드럼 봐야지, 가수는.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종국이 선줘야 돼. 진짜 종국이 선줘야 돼요. 11회, 1회, 2회! 잘라다! 잘라다! 잠시만요. 거울에 다 보이는데요? 태형아! 안 보여. 태형아,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여기, 이거. 지금 거울 변경하고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디테일해. 너 친구 감독 다 됐어, 내가 볼 때. 1회, 2회, 1회, 3. 액션! 아, 진짜. 아, 진짜. 아, 미리 말아 하고. 진짜. 아, 김남준, 아. 아, 김남준, 아. 아, 김남준, 아. 이건 뭐야. 이거 호소 오시면 되겠다, 이거. 어. 컷. 아. 아. 어때요, 배우들 어때요? 난 좋았어. 난 만족해. 감독님, 오케입니까? 오케입니까? 예, 오케.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오케이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타이트로 갑니다, 타이트. 타이트가 있다고요? 있지, 윤기 형. 윤기 형의 세심한 표정 담아야지. 뭔 예술한다고 너네가 염마 그냥 해.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해, 하나도. 아, 돌멩이로 만들어주세요. 돌멩이. 뿅. 뿅 하면 가요, 돌멩이. 빵.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어디서부터 하나요, 감독님? 감독님? 네, 박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하나요? 예, 처음부터 합니다. 예. 예. 여기. 그냥 말한 거 같아. 11에 2에 1. 액션. 이거 호소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컷. 컷. 와. 김 감독님. 네. 김 감독님. 진짜 감독님 찾으십니다. 아, 예. 감독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가시죠. 야. 11에 2에 2. 11에 3에 1. 11에 4에 1. 11에 4에 1. 11에 4에 2. 귀여워. 어서 좀 좋아하겠는데요. 어서 좋아하겠다. 끝. 컷. 컷. 좋지? 네, 좋았어요 형. 좋았어요 형. 좋았어요. 지민이, 시간찍 걸.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아, 진짜 마신이 50분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슬레이터. 14에 1에 1. 액션. 액션. 끝.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네,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많이 화난 것처럼 나왔어요? 네, 화났어요. 네, 화났어요. 자, 그리고 OK? 예, OK입니다. 네. 자, 카메라 롤. 저희 리허설 먼저 하실 거죠? 아니요, 바로 합니다. 아이스크림 때 바로 가야 해요. 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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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에 2에 1. 정도면 거의 2에 1. 슬레이트 아니에요? 액션. 음. 맛있다. 소품. 조용히는. 나야. 주영은. 지우개. 소품. 지우개 뭐야. 소품. 지우개의 마음에 가야죠? 아, 이건 내 소품이 아니라 슬레이트 거잖아. 다시, 다시. 시선이, 시선이 약간 경멸스러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예. 무슨 뭔지 알죠? 그 액티브한 그 제 눈이 지금 눈빛을 떨렸거든요 아까 찍을 때 약간 좀 14, 2, 2 액션 지금 저분 저렇게 웃으면 진짜 웃겨있네 말을 진짜 잘한다 컷 오케이 좋았어 충분한 거 내 눈빛이었어 거의 화났어 화났어 헨들림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거의 호비형 부들부들이었는데 인중이었는데 14에 3에 하나 액션 컷 진짜 좋았어요 태웅이 아까 태웅이 태웅이가 연기하는 사람이 많네 한 번 더? 응 한 번만 배워보자 콕쥬 모르니까 한 번만 배워보자 오케이 14에 3에 2 조용 셋 레디 아잇 조용 후시하면 돼 후시하면 돼 후시가 어디 있어요 영화 같은 거 하지 않냐? 갈게요 레디 액션 맛있다 팔로미 컷 아 좋았어 디테일한 것까지 되게 좋았어 감정적으로 근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쳐다봤어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맛있다 아 뭐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얼마나 인기총이 되니면 아 다시 해봐 다시 자 한 번 더 아 되게 논리적이다 14에 3에 3에 3 14에 4에 1 14에 4에 1 14에 4에 2 끝 팔로미 끝 다 왔다 자 수고하셨습니까? 자 감독님 감독님이 니가 니가 해야지 니가 감독인데 감독님 모니터 하실래요? 모니터 한 번 하고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감독님 자 감독님 모니터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 컷으로 돼 이 컷 너 종이 먹을 뻔 했다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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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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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빨리 엔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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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축사 야 진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암이 여러분들한테 엔딩은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되게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들께 정말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현장이 우리처럼 촬영을 한다면 정말 딜레이 없이 빠르게 하지만 전혀 후반 작업 세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네 뒤에서 완전 작품소가 없지만 그쵸 굉장히 인간적인 현장 네 퀄리티는 없지만 시간은 빨리 끝내준다 아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나왔는데 갑자기 영화 한 편이 나올 수도 있어 아 정말요? B급을 넘어서는 F급이죠? 영화 한 편 나올 수도 있어요 뜨비랑이 없어 로그 로그 저는 형 때문에 이 드라마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웅 씨 일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일하는 거요? 아 그 그 나 잘못 이해하고 못 찍었잖아 아 많이 실망스럽다 진짜 이걸로 펼쳐주세요 아 오늘 그래도 고생한 우리 전복 목표 아 야 야 전복이 박수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의 M.B.T입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서 이름 들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감독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 감독 고생했어 감독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성공 프로 아 멋있어 좀 더 다 추고 와요 네 자 이렇게 배우의 인생 동안 살아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절대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고했던 정국이 마지막 슬레이트 치면서 엔딩 합시다 그렇죠 마지막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 슬레이트 마지막 슬레이트 뭐 달려가서 계속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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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정국 씨에 오늘 이렇게 묵묵하게 슬레이트 쳤는데 약간 정국 씨에 간단한 소감도 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무슨 얘기 못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이 슬레이트 치는 게 뭔가 제적성에 맞고 천직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힘들다 점점 요것도 쓰셨던데 밑에다가 아 힘들었어요 사람이 천직이어도 힘들 수 있지 맞아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배웠고 자 마무리했어요 엔딩 자 엔딩 자 엔딩 가운데 한번 뭐해 뭐해 뭐 달려방사 키스 중입니다 달려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킥크가 자 롤 오케이 롤 자 슬라이드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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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4일 4일 3 달려라 강사는 계속 됩니다 달려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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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와되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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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日에 오늘의 오늘의 개의 중 남순 남순 Thing 여성 Me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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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이에요. 에헤이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왜 모인 건데? 나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들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그럼 그러면 안 됐어. 아니 나 신발을 맨날 집어넣어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게 안 하냐. 야 나 그 비싼 거 넣어야 돼. 신발을 넣어야 돼. 우리 좀 하고 사자고 우리.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어 어 우워. 헤이! 어 어 우워 우워. 어 어 우워. 빠세! 어 어 우워 우워. 뭐야 이거? 애형 왔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임마 빨리 들어가! 아으 아 으아 아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무늘구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 어?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아니다. 에이 형님!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 하는 거야. 너 화장품을 좀 시원하게 해.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아니야, 근데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야, 음식이에요?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해? 자, 진전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냉장고가 너무 음식이죠. 아니 아니 아니.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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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갖고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확정.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 지민이 이거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어? 이게 뭐야?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 와.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 밖에 없네요. 잠깐만. 이게 너도 진짜. 아휴. 이번에서 또 실패다. 너무 작네. 윤경이 나 줘야겠다. 네? 이렇게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어요.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 형! 없네. 여기 놓고 나갈게요. 이거 뭐지? 원래 뚫어지는 건가? 윤경! 윤경 어디 갔어요? 형 뭐해? 그치? 큰일 났다 씨. 이겨뻔다 형. 윤경야! 오 깜짝이야. 와! 뭐 들어있는 거 같은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어제부터.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 진짜 미리 말아 하고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 진짜 돌멩이 줄 알았네. 아 길남쥐 아! 아 길남쥐! 이건 뭐야? 일단 좀 잘 것 같은데 이거? 하... 어서 좀 좋아하겠는데요. 어서 좋아하겠다 이거.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게 되지. 오우!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벌써!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가자! 가자! 야무지게 얘기해야지! 오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짜! 아..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완벽한데?? 오케이. 이거 뭐야? 뭐야? 야!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네 방으로 가!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아 이거 또 언제 산 소품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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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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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중국이... 뭐야?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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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s 제 방구부터 들고 들어간 건 뭐예요? 뭐... 가지고 왔어? 음.. 아 무거워.. 아휴.. 아이고야.. 아이고.. 정국아! 네? 뭐해? 아이고 뭐 이거.. 뭐해?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아 무거워.. 형 왜 밖에 있었어요? 어디가? 하아.. 어디가요? 라.. 와.. 야.. 이게 뭐예요? 야 이건 또 뭐야? 우와.. 에이? 이거 뭘 가지고 오는데? 뭐예요? 와우!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도면.. 네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 뭐예요? 치킨이다! 치킨!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 안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래서.. 모르겠다.. 치킨아! 야 근데 규치가 언제부터 좋은 데는 거냐? 아우.. 아 하필 그 다음이.. 치킨이 올 게 뭐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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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거 닭다리 줘주시면 안 돼요? 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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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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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먹어라 어. sextly. 마지막! 오.